지난 1일 일어난 강원도 평창군 LPG 충전소 폭발 사고 조사 결과 충전소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LPG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고 현장 긴급 점검 결과 충전소 내 안전수칙 미준수 문제가 확인됐다면서 다음 달 29일까지 전국 모든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. 또 특별 점검 후속 조치로 다음 달부터 벌크로리 충전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벌여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단속할 예정입니다.